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7%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 모두 LG에너지솔루션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일단은 그동안 많이 눌려있었고 우려가 있었던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한 분이 주셨고요. 그 다른 한 분은 북미 시장에서 선점 효과가 결국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TV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V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랜만에 정말 급등이 나와서 LG에너지솔루션 분위기 바뀐 건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이 먼저 김병수 PV님이?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인데 좀 애증이 있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요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큰 애가 7%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60만 원, 다시 50만 원 넘어서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는 이런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4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70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증권사 컨센서스에 부합이 된다. 즉 주가가 좀 많이 눌려있는 상태였다라고 그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향해 이런 배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테슬라는 좀 견조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급에서 테슬라는 조금 그런 현대라든지 다른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견조해서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약 1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서 리튬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테슬라도 이제 차량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게 되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수혜도 다시 또 기대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공장을 만들게 되었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완성차 업체와 합작을 만들게 되었는데 스텔란티스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피아트를 비롯해서 이런 차량을 만드는 곳인데 결국 캐나다에서도 완성차 합작 공차까지도 설립이 돼서 24년, 25년부터는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4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해서 25년 이후에는 연간 25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어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은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은 없지만 미국 정책에서 수혜가 분명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특히 이제 결국에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모습을 보일 텐데 특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쪽, 친환경 차 쪽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전지 또는 전기차 업체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매도 집중 타겟이 되었다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과도한 매도 구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로바로 오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에 조정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업황이나 시장 상황,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장되고 나서는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멘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LG 앤솔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습니다. 우려 대비해서는 완화됐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쭉쭉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 60%만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살짝. 네,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라갔던 배경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테슬라 강했고요. 다시 전슬라. 전슬라 됐죠. 이번에 미국의 수정된 BBB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조만진 선생님이셨죠. 이분이 그동안 약간 좀 보류된 입장 쪽이었는데 이제 찬성한다라는 쪽에서 조만간 통과가 기대가 되게 되면 그때 가장 큰 수혜가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들이 계속 지급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는 쪽도 하나의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주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변화됐던 요인들이 이거 같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소재 업체들이 그대로 전가시켜서 배터리 업체로 넘길 거고 배터리 업체들이 충분히 자동차 업체에 넘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IR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완화된 모습들이 나왔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려 대비 괜찮답니다. 이 우려가 어느 정도에 대한 파장을 가져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은 좀 더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북미 공장에 두 곳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스텔란티스 그리고 또 원통형 배터리 두 곳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러면 벌써 미국 같은 경우는 GM에 들어가는 내 공장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원통형까지 나오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 긍정적입니다만 당장의 이런 투자를 할 동안에 들어가는 자금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당장 수익이 날 구간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어디서 또 조달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IPO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차입금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올 텐데 그거는 첫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또 투자가 들어가는 동안에 수익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약속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또 1분기 영업이기 한 1,500억대까지 나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할 걸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또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나오는 숫자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 쪽에서 자동차 출하량까지 개선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밸류는 여전히 비싸다라는 쪽에서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또 비중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상승은 하겠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또 체크할 요인이 많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종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질지 아니면 반짝 올랐다가 조금 다시 지지부진하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LG에너지솔루션 확인을 해봤습니다